지금 제가 녹화중이라 게임을 하고 있어가지구 아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우리 철팔이가 밥먹으러 왔으니까 우리 이거 한번 즐겨보고 그냥 마무리 지을까? 와 그러자 그러자 여러분들 저희가 이거 너무 초보라서 야 이 게임이 너무 어렵네 근데 아까 시청자분이 얘기해주셨거든 페이데이1은 진짜 난이도가 어렵고 페이데이2가 그나마 쉽대 아 네 페이데이1이 원래 어려운 게임이래 이게 여러분들 이게요 진짜 제가 못하는게 아니구요 야 추가 장미 생겼다 두꺼운 비구 단단한거지 여러분들 아우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우리 아 우리 예린님이 그 꼬마왕님이신가요? 어 10만개 감사드리고 카레멘님 우리 만개 감사드립니다 아유 어 10만개나 아이고 일단 이 게임 마무리 요거 한판 해볼게요 이거 맵이 이거 하나 남았대요 이 게임 저도 해봤는데 어려워서 접었어요 아 그래요? 앞에 탱커트랙이 있다 트럭이 있다 다가갔다 야 탱커트럭으로 뛰어라 오케이 아 이거 최소 그 원유대교 원유대교 야 총 들고 뛰어야 돼 중국인 대수 야 총 들고 뛰어 형 톡 터치 톡 터치했어 야 시민 죽이지 말고 오! 야 천천히 가야되겠다 이거 야 엎드리면서 얘들아 엎드리면서 천천히 기어가면서 이렇게 하면 좀 편해 이런식으로 야 엎드리면서 가 그래야맞는다 내가 톡 터치했어 야 여기로 야 엎드리면서 천천히 가 여기로 마지막 톡 트럭 있다 나이스 뛰어 나이스 나이스 형 톡 이거만 있는게 아니야 뒤로와봤지 뒤로와봤지 뒤로와봤어 이거 어디다 톡을 하는거야? 뒤로 죽여있어 아 톡 먹고 와야돼? 아니 톡 설치는 또 있어 다 할게 많아 아 할게 많다구? 야 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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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경찰아니야? 아 톡 설치하는게 맞네 야 경찰 많이왔어 어디야 형 어디 어디서 오지? 형 죽어 형 죽어 나 왜 죽어 키가 많이 없어보인거야 어 나 피 없네 나 피 어디서 채우냐 야 피 어디서 채우냐 일로와 내가 줄게 내 쪽으로와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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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뒤에 니 뒤에 야 이걸 어디서 났어? 나는 많이 했으니까 아 넌 많이 해서 아이템이 많은거야? 어 얘 아 이거 아껴야 돼 아 뭐야 후퍼드 여기 있었어 이거 야 이거 뭐 이렇게 많잖아 아니 야 내가 빼야되는데 야 뭐 힘을 때릴 뻔했다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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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탄앵 부정 와 야 씨 어려워 아뇨 파이어 어디야 야 이거 너무 어려운데 와아 왜 또 꼬마왕님 아 또 또 심방기 뭐야 너무 어렵다 꼬마왕님 잠깐만요 이거 왜 안돼 자 자 마우스가 먹통이 났어요 잠깐만요 야 이거 너무 어렵다 이 게임이 아 꼬마왕님 아우 아까도 심방기 우리 저분이 예니님인데 와 또 이십만기를 주셨어요 야 얘들아 나 마우스가 왜 안될까 얘들아 나 마우스가 안됐네 어 그거 알츠탭이야 알츠탭 했는데 안돼 와 감사합니다 아 진짜 야 마우스가 먹통났어 형 왜이래 야 기다려봐 페이데이 꼬바 페이데이 야 마우스가 왜그러지 아하 오우씨 마우스가 이상해 잠시만요 야 페이데이 꺼도 안되는데 여러분 저 마우스가 왜 마우스 왜 아 더워 아 더워 어 됐다 기다려봐 아니 여러분 바탕하면은 되는데 왜 이게 왜이러지 여러분 마우스가 아 꼬마왕님 심방기 감사드립니다 아 또 이십만기를 주셨는데 아이고 야 마우스 이거 잠깐만 캠을 확대를 해야되는데 미쳐버리겠네 근데 여러분 이거 너무 난이도가 너무 어려워서요 주거탈캠은 못할거 같아요 우리 아 이게 잠시만요 이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스팀을 꺼볼게요 아 됐다 야 스팀이 렉걸렸네 됐다 됐다 아 우리 페이 아 우리 꼬마왕님 아 또 연속으로 심방기 이분이 아까 그 예니님인데 그분이 닉네임 바꾸신거 같아요 와 얘다 떠준다 건져 먹어라 아 무슨 무슨 아유 건져 먹으라뇨 꼬마님 아니 건져 먹으라뇨 아 정말 감사합니다 이십만개 아 진짜 고맙습니다 진짜 아 되게 오랜만에 보는건데 심방기가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아유 꼬마왕님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분 정체가 뭐지 사람이겠지 사람이겠지 어우 감사합니다 야 페이데이거 너무 어렵다 야 원은 진짜 어려워서 아무나 못한대 그 형 우리는 존슨템이야 존슨템 야 투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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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래 아 꼬마님 관리자 드렸거든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꼬마왕님 아이고 진짜 어우 진짜 아 되게 오랜만에 받는거라서 10만개가 20만개 감사 아 잘쓰겠습니다 진짜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우리 페이데이 원을 해봤는데 아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들 이거 페이데이 원이 페이데이 투 보다 훨씬 어렵 훨씬 어렵대 시청자분들이 아까 얘기를 해줬는데 원 너무 어려워서 못하실텐데 이러더라구요 이게 난이도가 되게 세대요 페이데이 투가 최근에 나온건데 그건 쉽고 재밌대 그래가지고 난이도가 그래도 덜하대 그래가지고 나중에 한번 페이데이 투로 한번 해보죠 아 난이도가 너무 세서 어우씨 그냥 야 솔직히 너무 어렵지 않냐 얘들아 음 팔굴 후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오늘 흑어보가 이거를 처음 해봤는데 흑어보 어떠냐 음 재밌었어 그래도 할만했어 아 할만했어? 올해도 하나라도 깨서 다행이야 아 우리 꼬마니 또 만개 감사드리구요 고맙습니다 아우 21만개를 아우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잘쓰겠습니다 아 진짜 고맙습니다 아 아우 진짜 감사드려요 아우 그래도 재밌었지? 너무 힘들어 근데 이게 되게 어려워서 여러분들 좀 힘이 빠지네 자 페이데이 1을 한번 체험을 해봤는데 얘들아 페이데이 1은 접자 응 이건 답이 없는 게임이고 나중에 페이데이 2 사줄테니까 그거 한번 해보자 오케이 오케이 네 녹화를 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들다